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합니다. 건축학을 전공합니다. 토목공학을 전공합니다. 농업 및 농촌개발학을 전공합니다. 정치외교학을 전공합니다.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금융회계학을 전공합니다. 건설관리학을 전공합니다. 산업공학을 전공합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합니다. 국제무역물류를 전공합니다. 수학을 전공합니다. 생물학을 전공합니다. 화학을 전공합니다. 생화학을 전공합니다. 물리학을 전공합니다. 컴퓨터학과 공학을 전공합니다. 환경화학을 전공합니다. 환경화학을 전공합니다. 심리학을 전공합니다. 심리학을 전공합니다. 미디어 컴퓨터학을 전공합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을 전공합니다. 관광학을 전공합니다. 사회학을 전공합니다. 사회학을 전공합니다. 사회사업학을 전공합니다. 사회복지행정학을 전공합니다. 사회복지행정학을 전공합니다. 국제무역학을 전공합니다. 언어학을 전공합니다. 지역계발학을 전공합니다. 천년자원관리 및 개발학을 전공합니다. 평생학습학을 전공합니다. 정보기술공학을 전공합니다. 통신 및 전자공학을 전공합니다. 생명공학을 전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회계학을 전공합니다.